도대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씨는 어떤 일까지 벌인 것입니까?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벌어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수상적은 부당거래 의혹들이 날마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명 씨는 윤 대통령이 2021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대통령 부부와 매일 아침 스피커폰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명 씨는 이 시기 통화에서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묻는 대통령 부부에게 즉시 입당을 권했고 윤 대통령은 바로 입당했다고 합니다.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실에 같이 가자고 했고 안 간다고 하자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을 봐달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. 또 대선 얘기는 하나도 안 했다. 대선 얘기하면 다 뒤집어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. 명 씨의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명 씨는 대선 경선 때부터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치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대선 때도 그 영향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영향력의 절정은 3억 6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 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그러니 당당하게 날마다 의혹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데도 대통령 부부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여권 관계자들도 명 씨가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, 21년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에서 명 씨의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대선 경선 때 명 씨가 여론 조작하는 걸 알았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.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 씨의 발언들이 사실이라면, 아니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라고 밝히고 명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십시오. 사실이라면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.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침묵으로 위기를 피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김건희 라인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. 이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며 최종 인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합니다. 또 김대남 전 대통령 행정관이 언급한 용산십상시 발언에 대해서도 유언비어라며 유언비어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. 국민과 언론을 바보 취급하는 태도입니다. 용산십상시가 있다는 말이 확실한 유언비어라면 대통령실은 왜 김대남 씨를 고발하지 않습니까?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 정황들이 숱하고 김건희 라인이 판을 친다는 진술과 정황이 넘치는데 대통령실에 대통령 라인만 있다는 말은 진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라는 뜻입니까?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고 결국은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습니다. 대통령실은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. 내일 전국 네 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. 인천 강하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,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. 단순히 단체장 한 명 뽑는 게 아니라 나라를 살릴 기회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국격이 추락했습니다. 2년 반 만에 많은 국민께서 이게 나라냐고 한탄할 정도로 나락골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.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신 번쩍 들도록 국민께서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. 더 이상 못 참겠다.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분노를 담아 꼭 투표해 주십시오.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.